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구요 2016년도에 240탄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을 공개를 하듯이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제가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에 신경을 쓰시면 틀림없이 10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은요 지금 시리즈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 최하 1000% 짜리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기 흑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자산이 마지막 종목이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8000원이거든요 8000원 자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급락을 했는가 2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8000원 대비 잠재자산 8000원 대비 2000원이니까 4토막이 난거죠 4토막이 나면서 지금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를 지금 오르고 있느냐 15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0%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셔봐야 돈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삼성전자에 지금 눈이 멀어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식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잠재자산에서 지금 영업이기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데 4토막이 나니까 지금 150% 가까이 급등을 하잖아요 자 이 종목은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000원을 깨고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2100원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일단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미만으로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00원 미만으로 계산하면 제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쉽게 그냥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의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1000원 미만으로 뭐 주가가 빠지면은요 당연하게 500원이죠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8000원 아닙니까 8000원이면은 13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 예전 같으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가죠 1500만원 정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500만원 짜리인데 지금은 이제 아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 대공황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후원금 100만원 제도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죠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이 주식 카페의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에요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대 급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급락이 와서 종합주가가 지금 미국 다우지스 S&P도 지금 3000 가까이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코스피 종합주가 대 급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대 변곡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 여러분들은 위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이 수인율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서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위기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이 엄청난 불황이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는 대호황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인율 자고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인율이 저희 카페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서 다 자료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 본 사람 그리고 돈을 벌어 주변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주었는가 그런 사람하고 2년의 고리를 맺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누르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국민기약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카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유료카페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국민기약관성이라는 이 포스트가 나오는데 이 멤버시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 국민기약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매달 18일날 대한민국 최초로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려면 후원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 100만원에 대한 후원금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10분지 1, 천만원, 2천만원 한 종목 추천 금액짜리를 지금 제가 10분지 1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제가 매달 6%의 배당금 선물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최근에 이제 두 분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성공 1000%의 수익을 대박 인생을 살게끔 제가 옆에서 매달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하면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 많으신 분은 그냥 싹쓸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수익사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드리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제 지식을 지금 10분지 1 토막 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잘 지켜보시구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앞으로 4년 5년 후가 되면 제 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익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2 4년 동안에 수익률을 지금 준비를 했고 여러분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5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잘 설명하기 이전에 왼쪽에 제 이야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240탄을 2016년도에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4년 치 수익률을 공개를 지금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에 이때 당시에 추천했던 240탄의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훗날 제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뭘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맡기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수익률을 4년 치 일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큰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22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자 대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이렇게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자 35,000원인데 이 대기업 종목인데 35,000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만원을 깼습니다 만원 이거는요 엄청난 기회에요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세력들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얼마에서 매수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종목을 만원에서 매수해가지고요 만원에 매수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고점 7만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7토막이 넘게 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5,000원입니다 회사의 업력이 대단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은요 제가 600%를 먹는다라고 해도 다른 종목은 추천이 기본이 한 종목의 1000만원 1000%짜리가 1000만원인데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5000만원을 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은 제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박 종목을 100만원에 지금 후원금을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멤버십 제도를 이용을 해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만원을 깼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쉽게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이 종목은 3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3000원 자 3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이런 대기업 종목에서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매수해놓고 절대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더 빠지면 더 빠지면은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도 돈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오게 돼서 이 주가가 만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건 그냥 하늘이 세폭을 터뜨려 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 그러면은요 돈을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노하우를 귀동량으로 들으시면서 같이 저랑 인연을 맺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제도를 제가 도입을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천 금액을 10분지 1토막을 내서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이렇게 일일이 보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대박 주식 카페인데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천만 원짜리를 10분지 1토막을 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이런 도움을 드리고 지금 회비를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자 이 기회를 여러분들 꼭 잡으시고요 아까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멤버십 안내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달 이렇게 공시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후원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또한 6%에 배당을 드리면서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 매달 제가 후원금을 내드리면 그 돈으로 단 몇십주라도 몇백주라도 더 사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훗날 돈을 많이 버셔서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구와 대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다 자 제가 대공황에 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첫번째 신호탄을 이렇게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내리면서 첫번째 대공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드렸던 이 포스트 2월 26일날에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 한번 엄청난 후폭풍이 터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카페 내부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지금은 이제 잠시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터지는 이런 시기에 제가 돈 벌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대박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왼쪽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1000개가 넘는 수익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읽어보시면서 그동안에 저를 따라왔던 저를 믿고 같이 투자했던 회원님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액자산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수억 수십억씩 몰빵을 터뜨려도 전혀 걱정이 없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전은 성공하는 자의 몫인데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잠재자산이 3만 5천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자 이 종목이 이제 5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7토막 8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내십시오 때에 따라선 기회가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4탄 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잘 지켜보십시오 자 2016년도에 240탄 오늘처럼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 제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24탄은요 요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작년 내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을 왜 추천을 하는가 잠재자산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동전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미 이제 적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주가에서는 다 적자 전환 폭이 충분하게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9,000원이고요 아직까지 뭐 사내 현금 흐름은 괜찮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 종목이 얼마를 빠졌냐 1,200원을 깼습니다 1,200원 자 1,200원을 깼는데요 적자 폭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잠재자산이 9,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8토목이 넘게 난 겁니다 너무 많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일부 전환이 1년 동안 됐다라고 해도 회사의 그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적자 폭이 뭐 엄청나게 크게 나서 자본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영업순실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이번에 1,2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20% 이상 급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재자산 대비 거의 8토목이 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이 온다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항이 오게 되면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무조건 뭐 500원 이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1,2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 그냥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한 400원에 잡는다 뭐 500원까지 빠지는 거는 뭐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예를 들어서 400원 5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자 쉽게 계산을 해서 9,000원짜리 잠재자산이 9,000원짜리를 500원에 매수를 한다 500원에 매수해서 내 잠재자산만 천천 먹어도 2,000%입니다 2,000% 가까이 되죠 400원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2,000% 터지는 겁니다 자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는요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주가가 5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그냥 자금이 있는대로 싹 주어 담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종목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돈 버는 비결이죠 돈 버는 비결은요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귀동량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면 인연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 국민기약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클릭하십시오 밑에는 제가 여태까지 다 최하 이 종목은 뭐 2000% 터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넘은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링크 주소를 누르면 이 국민기약 관성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후원금 안내 지금은 뭐 2000만원짜리 가치 뭐 100만원 정도 후원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 국민기약 관성 매달 18일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랑 인연을 만드셔서 무조건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1000% 이상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저로의 기회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한 선물로 연 6% 매달 18일날 지원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누차 말씀드리죠 제2의 IMF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을 수접하시고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정확히 첫 번째 경제 대공황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포스트 형을 잘 보시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여태까지 제가 대박 주시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저를 그동안 따라왔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그마치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누르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천 개가 넘는 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 찾아오시면은요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천 개가 넘는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시면서 저랑 인연이 되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오지 않을 국가부도의 날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이 한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소 1000% 이상 늘리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4,5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두번째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때의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동안 수익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현재 240탄 종목보다도 더 큰 4배 5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223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입니다 자 왼쪽에 이 4년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 방장이 4년동안의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자그마치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왜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의 그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영업이익이 뭐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이 회사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어느 종목이 또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적자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업력이 이 어려운 대공황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재무구조와 그 다음에 기업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대박 인생이 터지는 거죠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 223탄은요 현재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 19,000원 19,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7,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 봐야 뭐 세토막 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은요 퍼가 작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6년동안 12,000원에서 15,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6,000원 가까이 주가가 빠졌어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만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작전세력이 강하게 끼어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발굴을 해드리면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대공항이 오게 되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가 저는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조상이 쇳복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지금 거의 60% 이상 급등이 왔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지금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주식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대공항이 오게 되면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2,000원이면 저는 1차 매수를 저 또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2,000원이죠 1,000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2차 분할 매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기본적으로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15,000원까지 홀딩을 할 건데요 그러면 1,500%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지인을 잘 만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자 돈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돈을 벌어봤던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벌어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2년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국민격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잠재자산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 1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000원 자 19,000원인데 이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이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2012년도서부터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이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아까 제 이제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멤버시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는데요 이 후원금 안내제도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 이 국민기업 간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선물을 또한 드립니다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후원금에 단 몇 십주라도 살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제가 후원금을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IMF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가 급락한 이 시황분석 자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2월 26일날 이 포스트를 잘 읽어 보십시오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시황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전자점 7000원으로 깨고 내려가면요 저는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시리즈 222탄입니다 자 동종목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